잠시만요. 뭐 의미고? 사람이 어떻게 절벽이야. 사람이 어떻게 절벽이네. 시발. 팔꿈치가 닿아요? 팔꿈치가.. 안 닿는데? 난 팔꿈치가 안 닿아. 아 귀여워. 아 귀여워. 아 귀여워. 저는 팔꿈치를 닿게 하려면 나는 팔꿈치를 위로 들어갈게요. 나는 팔을 높이 들고 이렇게 해야지만 닿아. 궁금해. 저게 되냐고요? 해당되는 스트리밍은 모두 저녁이라고. 팔꿈치들이 맛 닿냐고요? 닿는데요? 조끼 보내줘야지. 마개? 조끼. 이거 봤어? 마개? 마이크 끄고 여발 멈춰. 마개? 그래서 전쟁 선포했습니다. 나 에블리스 초키는 한국 트위치 버추얼 스트리머 바님과의 전쟁을 선포합니다. 아 귀여워. 아니 귀엽다. 아 근데 너무 귀엽다. 사람은 어떻게 절겹이야. 아 귀여워. 이거 포장하고 싶어. 아 귀여워. 오늘은 팔꿈치를 나온 오이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